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태권도 체험하러 오셨죠? 네네 혹시 여기서 태권도를 해보신 분? 저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어른으로 말하면 2단 2단 국기원 가서 2풍까지만 하셨구나 발목까지 돌려주시는 거예요 시작!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 우리 첫 번째는 발차기를 한번 쳐보도록 할 거예요 발차기는 기본 발차기 중에 오늘은 앞차기 그리고 돌려차기 그리고 옆차기 아 돌려차기까지예요? 돌려차기 재밌겠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발차기 준비하면 여기서 하! 하고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전체 발차기 준비! 하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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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이거 말고 이건 뒤에 보는 거잖아 앞을 봐야지 앞에 다시 해볼 거 같아 뒤에서 이렇게 해서 하! 이렇게 하! 이렇게 하! 발차기 준비! 하! 그렇죠 하! 아 좋습니다 바로 앞차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차기 한참 하! 하! 오 되게 잘하고 있어요 처음 되게 잘해요 셋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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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뒷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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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쳐주세요 이거 쳐주세요 하! 하! 시작! 하! 더 세게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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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누가! 끝까지, 끝까지! 발 바꿔서! 발 바꿔서! 발 바꿔서! 그래서 발 바꿔서! 헷갈려, 헷갈려 그렇죠, 좋습니다 예의 좋아요, 예의 좋아요 아, 슈퍼 아! 아, 좋습니다 아빠가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쉬웠던 것들 쉬웠던 발차기, 앞차기 그럼 앞차기를 격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자, 시작! 아, 아직 안 끝났어, 아직 안 끝났어 차고 나서 기암! 같이 넣으셔야지 오케이, 좋습니다, 좋습니다 저예요? 아니, 아세요 아, 좋습니다 아, 기암은 좋아, 기암은 좋아 격파, 준비! 시작! 아, 무서워 아, 무서워요 그냥 걱정하지 마 오케이, 시작! 여기서, 끝에서 멈추지 말고, 끝에서 멈추지 말고 야, 사퀸 심판이야? 사퀸 심판이야? 사퀸 심판이랑? 시작! 시작! 할 수 있다! 가자! 아! 아니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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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작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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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